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지금까지 경매 기초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찾고 싶은 경매 물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에 찾고 싶은 물건도 있을 건데 이 경매 진행되는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구글 홈페이지에 가셔서 대법원 경매라고 한번 쳐보세요. 검색을 누르시고요. 검색을 누르기 전에 이런 거 궁금해도 누르시면 안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러면 하단에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이렇게 길게 뜨는데 이 홈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 못 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롬 말고 그냥 익스플로러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단에 그림들이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아파트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 상가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 경매 중에서도 자동차 경매도 있거든요. 이렇게 찾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이 그림을 선택해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먼저 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이 다 나오죠. 총 물건수가 3074건이에요. 강남부터 동작, 종로, 관악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찾으려면 제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고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고 원하는 물건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평소처럼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안됩니다. 뒤로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만료되었다면서 안 가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로고침을 누르시고 아까처럼 들어갔는데 다시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다 하면 그냥 상단에 법원 경매 정보 아이콘을 클릭해서 첫 페이지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 경매 공고 상에서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있네요. 이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자기 집 인근이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 관할 법원이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원지방법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진행하는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지원 중에서 수원지방법원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8월 26일인데 27일, 28일, 29일, 30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4번의 경매가 개찰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실제로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해서 개찰을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진행되는 수원지방법원 경매 3개 물건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런 취소라는 아이콘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 변경이나 취하나 취소 이런 공고가 붙어서 정상적으로 경매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물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용인이나 화성이나 수원 이런 쪽의 경매 물건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봤듯이 앞에 취하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있었는데 이 기일이 변경되었거나 취하되었거나 취소된 그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상단에 올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봤던 이런 것들은 다 기일 변경이 되었고요. 이거는 취소되었거나 취하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밑에 하단의 원 공고 내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내려보시면 아파트를 하나 볼까요? 봉담부에 있는 한 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인데 여기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가 2억 7,500에 최저가 1억 9,250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대지권이 얼마인지 방은 몇 칸인지 화장실 몇 칸인지 정확한 위치 같은 거를 이것만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 번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매각 공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면 기본 탭이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지는데 사건 내용 먼저 한번 보실게요. 사건 번호 2019타경 501859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물건은 임의경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저당권자가 거의 다 신청을 한 경우가 많죠. 접수일자, 경매가 실제로 접수된 날, 경매 개시결정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경매 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담당 개가 어디인지 전화번호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청구 금액은 3,1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럼 동호수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록내역도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매 3대 서류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각물건명세서를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각물건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뷰어가 따로 뜨게 돼요. 근데 이 뷰어 자체가 크롬에서는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 단임 법관, 사법보좌관까지 이름이 나와 있고요. 조금 크게 볼까요? 자 매각물건명세서. 이 서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매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서류죠.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매각 불허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경매 입찰 전까지 바뀐 내용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건 보러 나와 있고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된 2016년 11월 11일에 근전한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다. 이런 식으로도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사된 인차 내역도 없고 비고란에 보면 신청 채권자가 매수 신청을 2억 4200만 원에 했으니까 그 이하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이런 매각물건명세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황조사서. 이것은 집행관이 현장 조사를 가서 본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죠.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폐문부재로 만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갔을 때 그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면서 전입세대 열람도 해주고 그리고 어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해주셨어요. 다음 감정평가서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실거래가 같은 것을 참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인력인 감정평가서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올려둔 거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대부분 신권 진행될 때 최저 매각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크게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서가 되어 있고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감정평가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많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실제 건물의 전용면적이 몇 제곱미터인지 그리고 대지권이라고 하죠. 이 개별 호수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한 내용 등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상황에서부터 건물의 구조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 운이 좋으면 내부 사진까지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건물 개황도도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보통 동서남북으로 표기를 해주고 이 건물의 남양인지 북양인지 서양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서 시세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3베이로 되어 있고 방 3칸에 거실 하나, 욕실 두 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그냥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상세 조회 탭을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아까 기본 내역을 좀 더 요약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여기서 뒤로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이전 버튼을 눌러보시면 돼요. 자 다음 아까 그 화면에서 기일 내역이라는 것을 들어가 보시면 이 매각되는,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매각 결정 기일이 언제인지 매각 결정에 확정이 떨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그런 날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소 그리고 시간까지 다 볼 수가 있죠. 7월 9일에 한 번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2억 7,500에 아무도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8월 27일에 10시 반에 다시 경매 날짜가 잡혔다. 이런 사항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몇 호 법정에서 진행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문건 송달 내역 탭을 들어가 보시면 이 경매에 관련해서 관련된 문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채무자나 이런 소유자한테 송달이 되고 임차인한테도 송달이 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한테도 이렇게 송달이 되거든요. 그런 내역들을 여기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매를 입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문건 송달 내역도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경매 공고에서 부동산 매각 공고로 들어갔더니 여러 부동산들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나 아니면 자동차도 이 부동산 매각 공고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동산 매각 공고 이런 란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보시고 집행관 사무소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수원지방법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검색을 한번 누르시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산 경매 물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28일자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취소된 것들이 가장 상단에 먼저 뜨고요. 여기 보시면 주로 가전 제품들, 가전 집기류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모텔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기기나 아니면 모텔 사업에 필요한 여러 집기류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동산 매각 공고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별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지금까지 봤는데 그거 말고 보통 많이 보시는 방법은 상단에 경매 물건 탭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 물건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원지방법원 중에서도 화성도 있고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용인이다. 그러면 용인에 있는 것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 소재지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소재지로 바꿔주시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건 번호를 모르신다. 그러면 2019 타경 보셔도 되고 19, 18, 17 이렇게 다 검색을 따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검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가 있죠. 단 아까와 다른 점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이런 물건들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물건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매 물건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사건 번호 있죠. 아까 처음에 봤던 봉담법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 18, 59번이었는데 이것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경매 정보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물건만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각 통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 낙찰 가율이나 그리고 연도별로 낙찰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용도별 매각 통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매각 가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매각 가율이란 뭐냐면 밑에 나오죠. 감정가 분의 매각가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정가가 1억일 때 한 90% 정도 그러니까 9천만 원대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 하면 매각 가율 90%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했을 때 얼마나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매각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대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단에 경매 지식 탭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경매 절차에 대한 내용이나 용어 그리고 경매에 관련한 서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해뒀으니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경매에 입찰을 하시거나 경매에 신청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 관련 법률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이런 법률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법제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서 보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은 그냥 법률을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경매 물건을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 무료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최근에 자료들이 올라오고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경매를 좀 많이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설정보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검색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